프로세스 분석을 위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으며 이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. 세머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은 SAP 내비고 BTM은 실시간 프로세스 성능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보고서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레포팅 액티비티를 통해서 제공합니다. 그리고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실행 상태를 도식화하는 데 비주얼 컴포저를 통해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SAP BW, 그러니까 아까 BI라고 이야기하는 솔루션을 통해서 비전의 비즈니스 내용을 담고 있는 BPM의 리포팅 데이터는 전체적인 흐름에 프로세스의 분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BI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리포팅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프로세스 담당자들은 전체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시킬 수 있는지 보고서를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고 다시 프로세스를 재구성하실 수 있는 데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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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